뭔데 그렇게 급하게 숨기세요?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 못 들었어.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잠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 봐요? 조용히 계약 기간만 채우고 떠나라고 했지. 왜 이렇게 날 못 보내서 한 달이에요? 너를 못 믿겠으니까. 그쪽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다녀오셨어요? 왔어요. 마카롱 마시죠. 오인범. 20년 전 그 꼬맹이가. 너야? 너냐고. 맞아요. 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엄마가 죽었는지 말해. 말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그게 알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뭐? 그날 당신 엄마가 우리 삼촌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삼촌이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다고. 오성 씨께 왜 죽었는지 말해줘. 네가 영매이기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네 삼촌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아무도 안 죽었어. 우리 엄마를 죽인 건 바로 너야. 우리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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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도.